안녕하세요. 저는 SKT1에서 탑라인을 맡고 있는 칸 김동허라고 합니다. 팀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 2대1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된다는 생각보다 제가 킹존이라는 팀을 떠나서 SKT로 오게 되는데 그만큼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집중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제가 킹존에 있을 때부터 광희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많이 했고 저와 연습도 많이 해주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다른 팀에 가면 주전자리를 할 수도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오늘 경기는 지기는 했지만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일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일러스 챔피언의 성능이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딱 지금 사일러스 챔피언이 옛날 엘코를 보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라인전에서 상대방을 좀 거세게 압박하고 싶으면 AP로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어그로핑퐁도 하고 우리 팀에서 탱커를 맞게 되어야 된다면 탱커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좀 탑 에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좋은 챔피언이고 이제 조합을 맞춰서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드마 상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괜찮긴 했어요. 괜찮긴 했습니다. 상대방 이렇게 좀 단식 많이 하고 이제 와드가 나오면 변수가 굉장히 없어지는 것 같다 해서 그런 쪽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판에. 지금 아시다시피 LCK에서 피오라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쓴 것 빼고는. 뭐 그러다 보니까 피오라가 인식에서 좀 사정된 느낌이 있는데 쓰면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인식인 것 같았어요. 저 한 7점, 7점 주고 싶습니다. 그때 끝냈으면 10점이었을 텐데 못 끝내서 7점입니다. 뭐 MVP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라서 지금 저희 팀에서 MVP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클리드 선수하고 테디 선수인데 이 친구들한테 더 몰아주고는 싶은데 제가 받아버렸네요. 아유 아쉽게 됐습니다. 달라진 점이요? 뭐 다 게임도 한 숙소고 다 열심히 연습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고 패기 하나로만 게임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패기도 패기이지만 좀 더 영리한 쪽으로 게임을 하려고 항상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에서부터 같이 했었고 중국에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각자 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각자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잘 안다고 굉장히 생각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니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생각대로 간 것 같아요. 1라운드 때 이제 저희가 샌드박스 팀하고 그리핀 팀한테 졌는데 2라운드 때는 꼭 복수하고 싶습니다. 음 이제 남은 1라운드 일정 다 승리로 끝내고 싶네요. 이제 그만큼 저희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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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